그래서 백영옥 작가가 쓴 글이 아주 짧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백영옥의 말과 글, 나를 돌본다는 것, 나를 돌본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신과의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는 노력인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 맺어간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는 것이고 자기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를 돌본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내가 산책하는 공원에는 저녁이면 한 무리의 청년들이 모이는데 인싸 외에 거의 말이 없는 이 모임은 이름이 러너스 클럽인데 공원 트랙을 한 바퀴 뛰면 별 대화 없이 각자 흩어집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모임에 속하신 분도 계시는 모양인데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로운 시대에 mg식 해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로사태도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세대 같으면 재앙을 했을 건데 지금 mg세대는 그냥 재앙 대신에 그냥 다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세대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투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부분에 그냥 익숙하지 않은 세대 같아요. 마음고생을 하고 이런 부분을. 노리나 허처의 제 고립의 시대는 감옥을 숙식과 돌봄이 있는 공동체를 인식해서 일부러 경범죄를 저지른 일본 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에는 외로움부 장관이 일본에는 고립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이미 외로움이 국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동체의 붕괴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현대적 외로움은 역설적으로 sns을 통해서 24시간 연결된 세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네요. 외로움. 외로움이 국가적 과제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공동체의 붕괴가 외로움의 원인이고 그러나 현대적 외로움은 sns을 통해서 항시 연결되어 있는데 외로움이 더 심하다. 그런 것을 백영옥 작가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네요. 항상 여러분 이런 걸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죠.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특히 소설가의 걸은 언어를 좀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에게 더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죠. 외로움은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자기 돌봄과도 직결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좀 더 원활히 하는 정립하는 그런 노력이죠. 삶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타인이 아닌 자신과 이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소외시키는 게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기 돌봄을 자기 개발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몸 프로필을 찍고 특별한 곳을 이행하는 등 경험을 인정하는 게 자기 돌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sns 같은 것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과도한 인정문화 나이가 좀 드신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페이스북을 가면 이번에 마신 와인 어제 여러분들 친구하고 간 식당 음식 이야기 그런 걸 막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분은 인정문화라고 보는 거죠.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자기 돌봄은 보디 프로필 사진에 붙은 좋아요 수보다도 불가능했던 푸시업을 한 번 해냈을 때 뿌듯함에 가깝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 그러므로 일정 부분 타인과 단절함을 전제합니다. 홀로 일기를 쓸고 명상하듯 타인과 비교하는 지옥의 스포스나 내 안에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아니라 나와 건강하게 연결이 복원됐을 때 지유가 됩니다. 사실 외로움은 존재의 필연적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한 나를 비난만 하지 않고 다독여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타인이 아닌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 때 외로움은 끝내 견고한 고독으로 진화합니다. 작가 자신이 조금 외로움 같네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 이 백령옥 작가의 내용의 핵심은 외로움을 극복 외로움은 국가적 과제가 됐고 외로움은 일단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다루는 것이 외로움을 자기 돌봄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과도해 가지고 SNS 같은데 자기 자신을 좀 내쉬우는 그런 인정문화는 외로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이제 하는데 이 백령옥 작가가 외로움을 바라보는 것은 관계란 측면을 중심으로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이런 보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 선진한국이란 님은 특히 SNS에서 이런 들 자기 자신을 너무나 많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남겼고 그 다음에 이런 보시면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취미나 운동 등을 통해 고독을 적절하게 해소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나오고 다 이런 다르게 보니까 또 오병연 님은 홀로움을 즐기는 습관을 터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나오고 다 이런 글에 대해서 다 이런 단상이 다른 겁니다.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지만 인간은 내면성이 독립적이라 홀로 서기가 가능합니다. 요구르트 님은 외로움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문제를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늘 논평을 하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을 완전히 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AI에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는 거 하니까 이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 그 글에 대한 단상입니다. 백령옥 작가의 글 가운데 외로움에 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다른 사회관계가 좋다고 해서 인간이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과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더하더라도 외로움이나 두려움 그리고 걱정이나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AI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정답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백령옥 작가 여러분들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끝잎은 글을 보고 여러분들 다 각자의 시각에서 이렇게 의견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뭔가 하니까 자기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부분에 모든 여러분들 의견이 집중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본 겁니다. 이런 질문을 AI한테 던지는 겁니다. 저는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이 되더라도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환하게 여러분들 원활하고 가족관계가 원활하더라도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외로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자기와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를 맺더라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우울증도 여러분들 걸리고 그다음에 좀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AI한테 던지는 겁니다. AI가 어떤 답을 던지는지 아마 궁금한 겁니다. AI가 뭐라고 답하는가 하니까 이 주제에 대한 귀하에 깊이 있는 고찰에 감사드립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거죠.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정중합니다. AI가. AI가 이렇게 정중한 겁니다. 외로움과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매우 흥미롭고 철학적인 논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답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격조 있고 정중하게 그렇게 답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관점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존재론적 외로움. 귀하의 주장들의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이 자유는 동시에 고독과 책임을 수반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챙겨 먹었는지라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관계 역할. 자신과의 관계의 정립과 타인과의 좋은 관계는 외로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외로움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여러분들 느끼고 믿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예배당을 가는 것하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영적 차원 세 번째입니다. 귀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종교적 전통에서 공유되는 관점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시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외로움에 대한 단상을 피력하니까 AI가 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다양한 해석 가능성. 하지만 이런 관점은 개인의 신념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은 영적 차원 없이도 의미 있는 삶과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무신론자들은. 그러나 인간은 육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으면 영원히 외롭고 방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은 세상에 흔치 않는 거죠. 무신론자나 불관리존자는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주장하지만 진짜 내적인 안정감이나 평화로움이나 그 다음에 충만감 같은 것을 본인들이 느끼고 사는지는 제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자아실현이나 마음챙김 등을 통해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심리학이나 자기개발, 자기관리하는 사람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약간 도움이 된 겁니다. 한계적으로 약간 도움이 되어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외로움이나 불안을 인간 조건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오히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철학자 자신도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나 글은 그렇게 근사하게 쓰겠죠. AI가 얼마나 멋진 답을 줍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신론자나 불가이론자나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이 내적인 충만감이나 안정감, 평화로움 같은 부분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귀하의 의견은 깊이 있는 철학적 종교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관점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해석과 접근방법이 종지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외로움과 존재의 문제는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야기를 안 하죠.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막 AI가 여러분들 한마디로 같지 않은 기사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한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여러분들 외로움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노력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그걸 다 모두 다 합쳐가지고 인간적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 노력은 마진을 한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깊은 평화나 이런 부분을 얻기는 아주 어렵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된다는 것은 교회를 가니는 것하고 이런 데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지만 반드시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마치 GPS을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여러분들 연결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여러분들 지인들 사이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 이렇게 백령옥 기자 저 토설가가 좋은 여러분들 그런 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또 그게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A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광고를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의 젊고 젊은 성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한 내용을 기록한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보시면 미국 성교사들이 일대기도 다 파악할 수 있지만 한국에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그런 소위 젊은 성교사들이 헌신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는 그야말로 답사기입니다. 주요 지역들을 다 둘러보고 워낙 큰 나라니까 주마다 다 이렇게 특징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인상적인 곳 가운데 하나가 애리조나죠 그 다음에 이제